스토리바드 와인은 뭐야? 우리도 왜 이렇게 입고 나 이거 들을까? 주말에서 매가 안 나오네? 여기 맥주도 있던데? 어 아니 근데 이게 잔이야? 귀가? 글라스 글라스 버티지구나 야 나 진짜 멋있게 나오네 여기 왜 이렇게 써? 샌드위치 곡 완성 중 기념 기념 여기 기타리스트 강민이 형 전체 구다리를 손 좀 잡아주신 아 손 좀 하고 우민이 형 나 피해야 돼 그리고 노예 콕콕 콕 최민이는 곡을 썼죠 맞아요 찬민이는 이제 그 선제에 트랙하고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고 피처링도 했죠 그렇죠 샌드위치에 선제절 불러주시겠습니까? 이제 깔아줄 거야 깔아주실 거야 장단 입맞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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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프 맞췄 템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선제씨 앨범명 콜보이 그 기념하기 위해 만났으니까 네 짠 티아집 최민이 앨범을 위하여 선제에게 포이즌 홀리기란? 포이즌 홀리기란? 독 아니 포이즌? 오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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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의 심의 빨리 사고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여기 머리 박아야 돼 야 왜 그랬어? 얘랑 딱밤맞기를 했어요 얘가 진짜 세거든요 딱 소리가 나서 딱 맞아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제가 아세요 형? 그 상상의 동물? 유네코임이라고 제가 와 원래 제가 그런 거예요 딱밤이 세지만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그런 게임은 살살하거든요 갑자기 화가 나갖고 그냥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진짜 진짜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잡으시면 파워가 달라요 야 근데 지금 살살 친거지? 네 진짜 아파요 세게 치면 빨개졌어 세게 치면 안 돼요 나도 웃기잖아 콜라는 팝세이 원 플러스 원 여기 왜 이렇게 사랑지? 천 원 콜라 두 개 오백 원 하나에 오백 원 시원한 맛있는 파란색 빨간색 달콤한 이 맛 얼굴이 아직도 빨간다 해당 세게 치면 아멘